뭐 하시는 분이십니까? 네 망원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작곡가 이준성이라고 합니다. 아 작곡가세요?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송가인 씨의 매력은 뭐가 있습니까? 독특한 그 보이스, 독도적인 보이스 그러고 있잖아요. 그대에 그대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. 그 소리 많은 그런 있잖아요. 아니 작곡가 지금 송가인 씨를 바라보고 악상이 혹시 떠오르지 않아요? 네 떠올랐습니다. 오케이 가사까지 즉석으로 가능해요? 네 알겠습니다. 송가인 씨는 맛깔나게 노래를 잘해주어요 아 요거 표절 아닌가요? 표절은 저작권 공우의 힘쓰고요.